SK텔레콤이 통신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이프티망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자체 제작한 지진 센서에 들어있는 삼축가속도 센서를 가지고 진동이 오면 얼마나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기상청과 경북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1초에 100번 정도의 샘플링을 통해서 고밀도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辛서입니다. plus 고 고 풍 고 муз chsel 고 한글자막 by 한효정